하하하하 야하 후후 하하하하 좋았어 어머 얘야 등산할때는 준비운동이 필수야 따라해봐 따라해봐 첫번째 발목 준비기 하하하하 좋아 두번째 무릎운동 세번째 무릎 돌려 누르기 네번째 허리 크게 돌리기 다섯번째 어깨 돌리기 여섯번째 여섯번째 목 돌리기 준비운동 끝 야하하 시원하다 어머 그리고 혼자 사나가면 어떡하니 우리랑 같이 가자 이리와 시작 이리와 왓소! 아... 이게 뭐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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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몰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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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아프네... 아... 아... 어? 어머! 코코모! 얘야! 괜찮니? 기다려봐! 여보세요? 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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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오... 어떡해요? 네! 여기! 여기! 발견했어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가자, 코코모! 괜찮으세요?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머리가 아프네... 우리 산행할 때 주의점을 알아볼까? 첫째, 절대 혼자 산에 오르지 않아요! 둘째, 추락 위험지역에서 셀카를 찍으면 안 돼요! 셋째, 겨울엔 방한복을 꼭 챙겨다녀요! 넷째, 랜턴, 건전지, 비상약품은 꼭 챙겨요! 아... 넷째, 독이 있는 동물이나 식물을 조심해요! 친구들 산행시 주의사항 잘 기억하며 건강하게 다녀오세요! 그럼 안녕! 좋았어! 흐헤헤헤헤 ㅋㅋㅋㅋ 좋았어! 그 후.... 안녕!